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말씀 우리 함께 잠깐 볼까요 요소와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요소와 23장 24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2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말씀 듣겠습니다 24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소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성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요소와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요소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요소와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요소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의 요소와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윤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요소와가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요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도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우리 전성민 교수님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누가 그러더라구요 감개무량 하시죠 감개무량 합니다 벌써 우리 전 교수님하고 저하고 89년부터 1989년이니까 23년 되었네요 우리 전 교수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대학교 6학년 때 처음 대학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1년이 넘게 대학부 우리 1학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명목상 제자훈련이었지만 거의 고문인 시간에 가까운 그런 주 사실은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참 즐거운 지금도 다 생각이 나요 모든 날이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도 같이 대승리로 MT 같은 것까지 다 생각이 나네요 참으로 귀한 교제 나누었는데요 또 이렇게 우리 교수님 모셔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큰 기쁨이 넘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성민 교수님 나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1부 예배 때 뵙던 분들도 계시고 2부 예배 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좀 긴장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선자리 같은 맞선자리 같은 데 나갔는데 처음부터 능글능글하게 이야기 잘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선수인 거죠 제가 그런 선수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뵙는 거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긴장을 좀 풀고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동 목사님께서 한 23년 전 기억을 잠깐 나눠주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다시 새롭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말씀하셨던 대로 토요일마다 만나면 저희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만났는데 설교원 해지 이렇게 가르침을 하시면 한 두 시간 세 시간을 혼자 쭉 계속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 시간에 고문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좀 죄송하지만 제가 1부 예배는 주어진 시간이 딱 있잖아 2부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23년 전에 저를 이렇게 고문하셨으니 이제 그 업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1부 예배 설교보다는 조금 더 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김형근 목사님께서 좋은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이제 안전벨트 비행기 서울 가시려면 8시간 안전벨트 매셔야 되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서 23장하고 24장은 고별설교입니다 저희가 부흥에 4번의 시간을 갔는데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 고별설교라는 것을 제가 나누게 돼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유가 적당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여수아라는 말씀은 전혀 아닌 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복음의 사람, 복음의 교회 복음과 세상이란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복음과 순종입니다 1부 예배에서는 저희가 에스게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에스게서 맨 마지막 두 장을 보았는데요 지금은 여수와서의 마지막 두 장입니다 저희가 여수와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승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수와서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은 열이고 성이죠 7일 동안 뺑뺑뺑뺑 이렇게 돌다가 소리 한번 쫙 질렀더니 성이 무너지고 가난한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수와가 승리했던 기록을 저희가 여수와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수와의 또 마지막 두 장인 거죠 여수와의 마지막 두 장은 승리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있는 여수와서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수와서의 주제는 단순히 승리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수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얻었던 것도 순종을 통해서 얻었던 거죠 23장과 24장은 순종을 통해서 얻었던 그 승리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는 또한 순종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냥 내 백성이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무조건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냥 계속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할 때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그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아름다운 땅을 누리려면 입니다 여수와서 23장은 여수와가 나이 많아서 늙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3장 2절부터 5절을 보시게 되면 여수와가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짚어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우와께서 이제 미래에 주신 그 약속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었던 일들을 다 짚어보면서 여수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우와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신실하시고 신실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정말 충실하게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심에 대한 그 고백은 그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충성의 삶을 살 때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은 우리의 삶의 충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의 찬양과 그 신실하심의 찬양에 대한 우리의 충성의 삶 그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같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충성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슬로 신실하시다 찬양하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충성의 삶에 관해서 여호수하는 6절부터 8절까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을 읽어보았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농사는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라는 것이죠 힘쓰되 그것도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온 힘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정말 긍정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 두 가지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S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힘써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필요했겠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서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할 때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율법은 이것을 하고 하지 말고 하고 말고 하고 하지 말고 주로 이제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많다고 생각이 들죠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결과로 지켰으니까 이제 은혜로 지켰으니까 구원을 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쉽고요 또 율법은 그냥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규정들의 목록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삶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화살을 쏘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살을 쏘면 화살이 어떤 한 방향을 통해서 날아갑니다 즉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 삶의 방향을 알고 지키고 애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키고 행하라 그것이 긍정적으로 애써야 힘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써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떠난다는 일반적인 뜻은 방향을 잘못 든다는 것이겠죠 아까 율법이 방향을 관한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떠난다는 얘기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는 것에 반대의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애써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 사이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네 가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보시면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민족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근거적인 습성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얘기하자면 저희로 하고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갖지 말아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와의 말을 들었던 그 시대에서는 종교라는 게 사실 일부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 그들 삶의 전체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어떤 다른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삶의 방식 혹은 삶의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반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원리는 저희들과 충돌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김형국 목사님 말씀을 제가 또 인용을 해보자면 너무 어저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기 너무 쉬운데요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우리는 껴서 갈등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희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면 거룩한 사람은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물론 괜찮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어제 제가 하려는 말을 똑같이 해주셨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런 느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말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 이야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주 종교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거룩에 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데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쭉 가만히 읽다 보면 어떤 말씀도 나오냐 하면 너희가 장사할 때 도량형을 속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쌀집을 오래 하시면 쌀을 이렇게 데워서 줄 때 대빡이 있잖아요 대빡에 쌀을 넣고 슥슥슥 흔들면 쌀알이 이렇게 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빡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만큼 깊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밑바닥 나무의 두께는 이만큼이어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그 안에 담기는 쌀의 양이 적은 거죠 쌀 장사를 하다보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대빡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택시 미터기가 좀 전자식으로 돼가지고 속이기 어렵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뉴스를 들었었습니다 택시 미터기가 금방금방 올라간다는 거죠 대빡을 속이면 이유는 당장 남습니다 하지만 레비기 19장에서 대빡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속이지 않는 정직한 대빡이 정직한 도랑형이 정직한 택시 미터가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회계사는 회계의 업무를 볼 때 기도하고 성경보고 큐티하는 회계사가 거룩한 회계사가 아니라 정직하게 숫자를 맞추는 사람이 거룩한 회계사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버스 교회버스가 거룩한 것은 들어 올라가면 거기 버스 위에 승차하면 기도 하차하면 전도 라고 써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버스가 과속하지 않고 다른 차들하고 경쟁하다가 욕하지 않고 정직하게 가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교회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 장사하면서 이중장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회사를 시작할 때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그 회사의 업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회사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 내가 이중장부를 속이지 않는 힘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거룩의 본질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에 있습니다 래비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아니 이런 것도 거룩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다른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사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다 속이고 세상에 세금 정직하게 신고하고 제대로 되는 회사가 어디 있어 다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하기가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시니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갈등 속에 안되지만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70점을 맞다가 75점을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해에나 우리로 하여금 에이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100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경 읽어보면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100점 맞았다 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저희를 의롭다고 보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00점을 못 만든다고 해서 그럼 그냥 0점으로 살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제 아이들 얘기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보면 아빠는 왜 이렇게 남의 얘기 아중 얘기 반대 가서 한다고 뭐라 그럴 테니까요 누군가 자녀들이 시험 영적이 별로 좋지 않다 한 60점 맞았다 라고 했을 때 뭐 속상하겠죠 그러면 하지만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번에 100점 맞아라 그러면 아이가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 제 아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60점 맞았으면 다음에 한 80점 맞아보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해보는 거죠 그럼 아이가 그러죠 헐 60점에서 80점을 어떻게 올린단 말인가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하죠 그래 그럼 70점 아빠 그럼 65점 그래 그럼 65점이라도 5점이라도 더 올라가면 제게 기쁨이 되고 아이는 그렇게 살아갈 동력을 갖는 것이지요 제가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은 모 아니면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맨날 할 수 없으면 그냥 도 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100점 받을 수 없으니까 대충 살아도 20점 맞이나 30점 맞이나 100점 어차피 아닌데 20점이나 70점이나 100점 어차피 아닌데 뭐 그렇게 애쓸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옆에서는 내가 사는 것으로 위롭다함을 받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60점 맞아라 라는 것입니다 0점으로 포기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점 맞다는 삶이 내일은 65점 66점 67점으로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을 8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루키 1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라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가봐야 루시나 오르바나 살기가 막막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오르바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루스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고 했던 그 루스의 마음을 성경은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붙쫓았다 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있는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게 되면 남자가 결혼할 때 아내와 합하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몸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합하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있는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착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쫓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에 대한 책임있는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은 우리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란 말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냥 율법의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구약에 있는 이 세세한 내용들이나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게 그냥 아 좋다 라는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그냥 내 욕구나 내 마음에 표현이 되지 않으려면 올바른 사랑의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벤트 같은 거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그리고 또 결혼해서 생일 챙기고 날짜 수 세고 뭐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날마다 이벤트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뭐 풍선 가지고 방을 가득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뭐 꽃 사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신경 좀 써보고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한 지 5천일 지났는데 5천일 날짜 맞춰서 이렇게 기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아내하고 항상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벤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요새는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 필요 없고 한국에서는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 이렇게 불루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쓰레기 좀 잘 갖다 버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벤트 다 필요 없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 좀 잘 닦아달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방식대로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물론 그런 작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긴 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이고 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3절로 이어집니다 은혜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율법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로 이어지는 책임 이것도 9절부터 1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시면 역시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강대한 백성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주어진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9절 보시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나라를 쫓아내셨던 그 은혜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정말 강력해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이스라엘 앞에 서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은 수로도 많은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회상 그리고 현재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 현재의 약속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이냐 하면 11절을 보시면 일단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스스로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약속 권면 그런데 본문은 한 가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냥 과거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권면 정도 하시면 열심히 애써서 살면 좋겠는데 하나 더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권고대로 살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13절 확실히 알아라 그냥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난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받은 자답게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은혜와 약속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은혜와 약속 다음에 건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건면은 구체적인 멸망의 경고로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틀림없는지를 이어지는데요 사실 14절을 읽어보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책 같은데 쫙 밑줄 긋고 메모지 만들어가지고 외우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싶은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지켜졌다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하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14절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하가 하고 싶었던 말은 15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14절은 15절이 이야기하고 싶은 근거일 뿐입니다 다 임한 것처럼 15절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경고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 경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만큼이나 정말 성취될 것이라고 여호수하는 고별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땅에서 받은 축복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땅에서 망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은 선한 말씀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모든 선한 말씀이 실현된 것 같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16절도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저희가 다른 신앙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종교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면 계속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결국은 너희가 누렸던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 복을 어쩌면 뺏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려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하나님께서 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한번 받고 나면 그냥 영원세세의 무궁토록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되는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래도 괜찮아 라고 신경을 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책임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의 방식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관한 강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기쁨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세 번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기쁨과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주어주신 선물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땅에서 그것도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마냥 아무렇게나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렇게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하서 마지막 장인 2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3장도 여호수하의 고별설교고요 24장도 또 다른 고별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설교에서 여호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1절부터 한 13절까지 여호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다 보면 조금은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좀 해이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내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살다 보면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하는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은 그들이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러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호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외하라 섬겨라 치워버려라 섬겨라라는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한 여호수하는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치워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하는 15절에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고 여호수하가 살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하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지 당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23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하는 잘 생각해봐라 어저께 김용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게 아니라 더 괴롭고 더 갈등되고 그럴지 모르는데 잘 생각해봐서 괴롭고 더 갈등되고 우리 삶 가운데 천국과 이 세상이 충돌되는데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다면 여호와를 섬기고 그 갈등을 못 이기고 그냥 세상대로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지 양자태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다른 신앙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여러 신들을 섬기면 됩니다 비가 땅에 내려야 되면 비를 주는 신한테 예배하면 되고요 땅에 곡식이 많이 나야 되면 땅의 신을 섬기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각각 필요에 맞는 여러 신들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땅에는 여러 신들을 모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와는 너희들의 필요가 각각 각각 다양하지만 그 필요에 맞게 이신저신 다 골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엘리아도 바알이든지 여호와든지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여호와께 대해 선택하는 게 힘들어서라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니 왜 바알하고 여호와하고 왜 선택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호와가 필요한 부분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필요한 부분에는 바알을 섬기면 되지 왜 그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가 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이지요 사실 제 삶을 생각해봐도 모든 게 하나님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자라다 보니까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얘네들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성공된 정말 바른 삶을 사는데 하나님만으로 다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쨌든지 간에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좋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참 잘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책임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과 충돌될 때 내가 꼭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좋은 교육만 받는다면 하나님 없이도 좋은 교육만 있으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할과 여와를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어떤 풍성함이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봐서 이 집을 딱 절묘한 시간에 사가지고 절묘한 타이밍에 팔면 내가 부유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와도 섬기고 바할도 섬기는 것이지요 한국은 사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등 사회다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몇 평에 사십니까? 자녀는 몇 등이니까? 묻는다는 것이지요 몇 평에 사는지 몇 등인지 참 평등에 관한 것이 그 관심에 가득 차 있는 게 한국 사회에 있는 것이지요 좋은 평과 좋은 등을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그 생각을 벗어버리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와는 너희들 가운데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만을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싫으면 관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살아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라 라고 놓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와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와의 도전에 백성들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6절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급당 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로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미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족석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아주 정답입니다 첫 번째로 이 결단의 강도도 셌습니다 16절 보시면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도전에 괴로운데 할 수 있으면 이 정도가 아니라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코 여호만 섬기겠다고 아주 강도 높은 이야기를 아주 세게 결단의 강도도 강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나름대로 경험도 있는 체험도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론도 완전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요새 한국에서 개그 이런 거 하죠 이 정도 생겼으면 해도 되잖아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정도 대답했으면 여호수화가 그래? 기특하다 라고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화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것인지 순간 당혹스럽습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수화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혹은 정말 실감나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개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질투 질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희들이 가진 질투를 그 안에 넣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운데 질투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거 그게 저희들이 가진 질투지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사에서 9장 7절인데요 2사에서 9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 읽으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나님의 질투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이 불신실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아주 생생하게 그야말로 비디오처럼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에슬게서 16장입니다 에슬게서 16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길을 가는데 그 길바닥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피투성이인 거예요 금방 태어났는데 아무도 강보에 싸거나 그 태어난 이후에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소금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런 피투성이로 발버둥이를 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보던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아이가 피투성이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제발 죽지 말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고 외치며 그 아이를 거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씻기고 입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여인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랐던 여인이 16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화려함을 9절과 10절은 어떻게 입히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찢기고 피를 없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명주로 입히고 이렇게 계속 아주 귀하게 자라나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인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귀하게 피투성이를 붙잡아서 입히고 키워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팔아서 행음하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불신신함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질투가 촉발되는 것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열심의 사랑의 다른 측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야단치실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싫어하실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를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시면 않겠지요 진정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냐오냐오냐 받아주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질투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사랑을 이해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화가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관해 도전하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화서 24장으로 다시 가야죠 여호수화서 1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이야기하자 21절에서 여호만을 섬기겠다고 백성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자 여호수화가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언양을 맺고 그를 섬기겠다는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서 23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신을 치워야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본문을 읽고 나서 이 구절을 읽으면 사실 뒤통수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호수화가 했던 도전에 하나님만 섬겨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럼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치워버려야 될 우상들이 치워버려야 될 이방신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가 고백만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정된지 담보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제 삶 가운데 어떤 더러운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사실 저도 속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여호수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16절 18절에서 아주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한 헌신을 했고 체험도 있었고 고백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방신을 치우며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말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을 우리는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주고받은 대화 이후에 25절 28절에서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로 다짐하자 여호수화는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알려주고 큰 도를 취하고 증거를 삼아서 세겜에 세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마지막에 이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뜨거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추억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은혜가 추억으로 남지 않으려면 입니다 24장은 새로운 결단과 희망을 담고 있지만 여호수화의 경고 가운데는 어두운 미래도 사실 그리움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신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화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화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수화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여호수화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은혜를 추억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종종 저지릅니다 저희도 지난 3일간 부흥회를 했는데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어느 시간부터는 단순한 추억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추억으로만 남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추억으로만 만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아름다운 땅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한다면 그 비결은 끊임없는 순종 지속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바른 순종이어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 마음대로 이벤트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려야 하면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을 닦아야 하면 화장실을 닦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랑일 것입니다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이 있는 충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호수아는 그러면서 우리가 잊기 쉽고 참으로 부담스럽기도 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포근하고 따뜻하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열정이 너무나 넘치는 사랑이라서 어떨 때는 저희를 야단치기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우리를 마냥 오냐오냐 받아주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질투하실 만큼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만이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서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알았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삶의 습관과 버릇으로 남아있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순종을 애쓰는 가운데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을 그 복음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땅을 그 아름다운 선물을 제가 지속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순종의 힘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방식과 하늘나라의 방식을 선택해야 될 때 힘들지만 하늘나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